오늘은 파이브 오디션밤 유진입니다 저는 파이브 오디션밤 유진입니다 오늘은 투데이 이즈 파이브 뮤직앤댄스가 여러 캐릭터를 가고파입니다 박수 짐 정리만 드는데 리스트를 다 짜놓고 같이 짐 싸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렛츠기러 가방을 사봅시다 수영복 제가 또 오늘을 위해서 옷 산게 많아요 수영복은 안 보여질 거예요 안 보여질 거예요 야자순발리 그런 거로 들어갈게 많기 때문에 아주 차곡차곡 추울 수 있으니까요 위에다가 꿀떼 꿀떼 나시 튕겼어요 바지도 샀습니다 수영장 갈 때 꿀팁 이런거 수건도 넣고 좁지않은 옷 다 넣고 이렇게 가면 꿀입니다 날 놨어요 이렇게 큰 수건 들고 가면은 추울 때 좋아요 이거 다 편집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전 할 겁니다 할 거라고요 할 거예요 저는 훅 훅 훅 훅 훅 훅 어수비언니랑 윤해를 아침 일찍 만나서 편의점을 다 털고 학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모두 굿나잇 12시 오늘 오늘 패션 패션 스튜릿 제발 부끄럽게 들어주세요 아 진짜 이 언니 안오나? 뭐? 등산가는 좋아신나? 야 줌 땡겨 등산가는 사람 같아 안녕하세요 편의점이 영어로 뭐예요? 편의점 평소행시 라면을 맨날 사간다 아 이거입니다 아 이 사람이 완전 좋아해 바나나의 사랑 바나나의 사랑 형이 해야 돼 아 왜 여기서 이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다 오늘 물러들 위해 한참 준비 중 진미언니와 롯샘기 롯샘 야 너는 이틀에 와서 노네? 저 놀 물놀이야 와서 노래 지금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어 언니 이쁘신데요 가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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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경으로 출발합니다 아 너무 아 아니다 고맙습니다 네 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게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오 자 팀명 먼저 전화할게요 팀명 전화주세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멋있다 저거 넣어 2시 반부터 1시 반부터 여기 어디죠? 여기 여기 2시 반부터 이 정도면! 이거 대박! 수아! 수아! 사나? 아니, 남편이 돼서 되는거죠? , 저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어봤어 엄마 어? 바지 오셨어요? 바지 다크밀크 안녕하세요 퇴근하시다 저 여기 학교 다녀가지고 데이터 버스 가사 cycle 고급 안녕하세요 아 원래 얼굴 간편 아니셨나요? 얼굴 깜짝 놀랐어요 춥네요 아 추우세요? 멋있는 포장을 채웠어요 잘하셨는데 일단 아이스크림 나 아이스 나 아이스 엄마가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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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막돼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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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게사 포착 사과머리 했어요 제가 또 편의점에 대한 암정 두 개 있어요 뭐 먹지 참 게스틱을 얻는가? 나 한 거 나 이거 참깨스틱 괜찮을까요? 참깨스틱 여기 있다 형 이거 먹어야 돼 후추 아이스크림 이거 뭐야?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인정? 솔직히 인정? 야 복숭아 키위 먹을까? 난 포도소다 내 나라 만드니까 좋아? 나 여라오 나 여라오 또 내가 에고패야 아 진짜 미친색이야 진짜 미친색이야 내가 어 내가 말이야 어 남편을 말이야 어 편의점을 빌려야 더 산 사람으로서 파이브 뮤직앤댄스 좋아요와 꼭 부탁해요 이거 하면은 돼 나도 나도 부끄러워 다시 빨리 한 번에 하고 끝내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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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좋아요와 공동 알람 설정까지 참고드려요 하하하 하하하 수변님 언제 지칠까요 여러분 수변님 지치지 않아요 제 나이 많은데 지치지 않는다고 6회? 야 친구야 고맙소 제 친구들이 브이로그 올라올 때마다 맨날 저 차를 이거 잠깐이라도 내보내주세요 제 친구들이 브이로그 시켜오기 때문에 제 얼굴이 꼭 몇 번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앞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요청에